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예각에 삼각비의 값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각 중에서 30도, 45도, 60도는 특수각이라고 해서 그때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 특수각을 제외한 나머지 예각에 삼각비의 값을 구할 때에는 삼각비 표라고 있어요.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고 혹은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직접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경우에는 길이가 1인 변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4분원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4분원이 뭐냐면 원을 똑같이 4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가 각진 그려져 있는 것이죠. 원의 특징은 반지름의 길이가 다 같잖아요. 4분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에요. 그래서 길이가 1인 변을 먼저 찾아보면 일단 5d가 길이가 1이 되는 것이죠. 반지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5a도 반지름이에요. 그래서 5a도 길이가 1이 되는 겁니다. 이 변을 이용해서 문제량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사인 48도를 알아볼텐데 코사인은 빗변의 길이 분의 밑변의 길이잖아요. 그러면 변의 길이가 1인 변을 이용하는 게 쉽다고 했으니까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둘 다 변의 길이가 1인 걸 갖고 있는데 작은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1이에요. 코사인은 빗변 분의 밑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빗변이 분모가 1인 작은 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더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코사인 48도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길이가 5a이에요. 5a분의 밑변의 길이는 각과 만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과 만나는 변이 밑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b가 되는 것이고요. 밑변의 길이 5a는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밑변의 길이는 0.6691이 되는 겁니다. 분모가 1이니까 답은 0.6691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사인 48도는요. 사인 같은 경우에는 빗변의 길이 분의 높이에요. 높이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각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높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분모가 1이면 좋으니까 분모가 1이면 문제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작은 삼각형을 이용할게요. 그러면 빗변의 길이는 5a분의 높이는 a, b가 되는 것이고요. 5a는 아까 2이라고 했죠. 1분의 높이 구할 때 학생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하는 친구도 있어요. a, b 높이의 길이는 y값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선 구워놓고 밑에 있는 값 쓰는 친구도 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높이 구할 때 y값이라는 거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높이는 0.7431이 되는 것이고 분모가 1이니까 정답은 0.7431 이렇게 분모가 1인 1인 변의 길이를 이용하게 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이죠. 탄덴트 48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걸 이용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작은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는 1이 없어요. 큰 삼각형을 봤더니 밑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큰 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탄덴트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가 지금 큰 삼각형에서 5d가 되는 거예요. 5d분의 높이는 cd가 되는 것이죠. cd가 되는 것이고 5d의 길이는 1이에요. 1분의 높이는 이거 아니고 y축이라고 했어요. 이겁니다. 이거 세로의 길이. 그래서 1.1106이 되는 것이고요. 정답은 분모가 1이니까 1.1106이 되는 거예요. 다음은 cos 42도인데요. 42도는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삼각형 세각의 합의 크기는 180도죠. 180도에서 하나는 90도 하나는 48도니까 나머지 하나의 각이 바로 42도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 하나의 각을 찾고 그 문제를 푸시면 되는 것이죠. cos 42도가 될 때에는 밑변의 길이하고 높이가 달라져요. 지금 밑변은 각과 만나는 변이니까 ab가 밑변이 되는 겁니다. cos 42도도 빗변의 길이가 1인 작은 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축에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oa 밑변의 길이 분에 빗변의 길이 분에 밑변의 길이는 ab입니다. 바뀌는 거죠. ab를 하게 되면 빗변의 길이는 1이고 밑변의 길이는 이렇게 내리고 이거 쓰면 안됩니다. 세로의 길이는 y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0.7431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0.7431 우리가 문제 풀면서 뭐 눈치를 챈 친구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각이 바뀌게 되면 삼각형 하나의 삼각형 내에서 각이 바뀌게 되면 cos하고 sin 값이 바뀌어요. 보면 cos 42도하고 sin 48도의 값이 같죠. 그렇죠. 이렇게 바로 구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나는 아직 이게 헷갈린다 잘 기억이 안 난다 할 친구들은 그냥 그때마다 다 같이 구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sin 42도는 아마 cos 48도와 같이 같을 거예요. 값이 같을 겁니다. sin 42도를 구하게 되면 sin 42도도 빗변의 길이가 1인 작은 삼각형을 이용하면 쉽게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a분의 높이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값과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높이기 때문에 이거 x축 보셔야 돼요. 그래서 5b가 되는 것이고 ab에게는 1이라고 했으니까 1분의 0.669에 정답은 0.669에 값이 지금 cos 48도와 같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가끔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그럼 탄젠트 42도는 없나요? 아니요. 구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 42도가 값도 있는데 지금 보면 탄젠트 42도는 큰 삼각형에서 42도예요. 이게 값이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변의 길이가 1인 길 지금 작은 삼각형이나 큰 삼각형이나 탄젠트 같은 경우는 윗변의 길이 보면 높이잖아요. 없어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걸 구하겠다면 탄젠트 42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삼각형에서 구했을 때 윗변은 지금 ab가 되는 거잖아요. ab분의 ob가 되는 것이고 ab의 길이는 지금 세로입니다. 0.7431분의 높이 0.6691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큰 삼각형에서 구할 때는 요게 지금 밑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d분의 od가 되는 것이고 cd의 길이는 지금 세로예요. 요거 구하셔야 돼요. y값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1106분의 높이는 1 요렇게 간단하게 나타나진 않지만 요렇게 탄젠트 42도를 탄젠트 42도를 구할 수도 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